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것저것 주택시장에 대해서 온갖 실험을 다 해본 다음에 효과가 나지 않으면 개그국 저쪽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또 국가가 배급하는 그런 식 말입니다. 며칠 전에 김정호 박사, 김정호 경제TV의 운영자와 대담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와 토지 문제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들여다본 연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정말 그럴까 합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모두가 실패할 것은 명확합니다. 이유는 시장과의 전쟁을 치르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더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얻어낼 결론이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도저히 주택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배급제로 가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이 허황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정책의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은 모두 정파적 이득의 극대화, 즉 선거에 승리하는 일입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리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도 전월세 상한제와 다주택다주택 처분 등은 모두 하나에 모아지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차인의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임차인들을 더욱더 곤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의 부작용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철저하게 계급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우리 편과 나머지를 나눈 다음에 시장이 망가지든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편에게 좋은 것, 우리 편에게 좋아 보이지는 것, 그러나 우리 편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부작용은 애써 외면해 버린 겁니다. 우리 편에게 건사하게 보이는 것을 마구마구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 없는 사람은 진보적 투표 성향을 갖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이 되고 없는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의 신념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의 산림살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집값이 하락해서 자기 집 보유자가 많아질수록 좌파 집권에 불리하다는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무주택대가 집을 못 갚게 하는 것이 더 집권에 유리하다고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집에 가난한 무산대족이 많아지면 질수록 훨씬 더 그들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모두가 월세에 사는 세상에 오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부가 집값 잡을 진짜 대책을 외면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보수화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가슬대로 정책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대출 물고를 그냥 틀어 잠궈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두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히게 됩니다. 정부가 한마디로 주택 사다리를 걸어차버리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술시장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여놓고는 대신 주거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다. 영원히 무주택자로 가둬놓은 데 정부의 손을 벌리도록 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맞는 말이죠. 또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곧 계급 정치다. 주택유상청과 중산청으로 갈라친 데 개청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값 극등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 분노마저도 계급적 분노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징벌적 세금을 퍼부어서 주택유상청을 고특쓸게 만들면 되니까. 결국 세금 폭탄을 얻어맞는 종부시의 대상자는 전국의 3%밖에 안된다. 3%의 주택유상청을 때려서 97%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계산이 놓여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같은 걸 강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농객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숨은 의도를 예리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정덕영 씨는 논술실장의 칼럼을 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지 말고 국민은 부동산을 살 수 없고 정부가 사서 임대해라. 평양처럼 당신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좌파 시민은 중간 아파트에 살고 중도 시민은 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우파 시민은 임시 수용소에 살면 된다. 또한 안용문 씨는 집 사면 보수된다. 접대 집을 못 살게 해야 진보가 계속 집권한다. 이런 종류의 의심을 제기하는 분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저는 김정호 박사의 경고가 전망이 기후이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전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회를 정책을 집행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사악한 그런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급을 촉진하는 시장원리에 맞는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하루속히 안정화시키고 특히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GONGDAILY, 공데일리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